열심히 뛰어줘서 더 골도 많이 넣고 많이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또 사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높은데 불볕더위가 이번 대회 내내 팀을 좀 괴롭혔을 것 같아요. 체력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음, 일단 체력적으로... 포항항도중학교 박수정 선수 오늘 꼭 득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포항항도중학교 박수정 선수 만나봤습니다. 와, 이거 뭐야? 손이 제어가 안 돼! 손이 제어가 안 돼, 이거! 화이팅! 그 뭐야, 꼴 나오시면 꼴대 뒤에 카메라 2대 있거든요? 보이죠. 이거 어떡해? 아니, 형, 존나 심했어, 오늘 이번에. 아니!